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뉴스를 재개하고 국경까지 방문하며 팍스 뉴스에서는 타운홀 미팅도 갖는 등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이는 시점에 뉴욕 맨하튼에서는 그의 회사와 오래된 가신이 기소돼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출직 검사인 맨하튼 지방검찰청의 사이러스 펜스 주니어 검사는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인 CFO 알렌 와이셀버그 씨를 기소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주로 있는 트럼프 회사에 대해 15년간이나 각종 세금 사기를 획책해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사기를 모여한 혐의 중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론 융자를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해온 혐의도 들어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회사의 재정 문제를 총괄해온 CFO인 알렌 와이셀버그 씨는 170만 달러 소득에 대해 세금을 탈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주에 대한 사립학교 학비와 아파트먼트, 리스 자동차 등 각종 혜택을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뉴욕시 맨하튼 검찰은 사이러스 펜스 검사가 앞장서 와이셀버그 CFO의 개인 탈세 혐의부터 수사하기 시작하고 뉴욕주 검찰총장과 협력해 트럼프 회사 전반에 대한 세금 문제를 파고드는 기법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회사 측은 정치 보복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시사하며 대중 집회를 제기한 것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 보이자 노골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와이셀버그에게 제공된 회사 베네핏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에데스도 뉴욕주 정부도 아무런 세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유독 맨하튼 검철만 탈세로 기소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잡기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회사와 재정 책임자가 개소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출마 등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는 동시에 트럼프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손절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